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주 끝장 5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로 고려시대를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마 50분 만에 끝을 내야 되긴 하는데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번에는 고려시대를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신장변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요. 문벌 귀족이 직권했던 시기 때 거란에서 1차, 3차, 응응 윤관 여진족, 그랬던 여진족이 금나라, 금나라의 4대 관계를 이자겸,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난까지 봤습니다. 묘청의 난이 끝나고 나서도 문벌 귀족들이 계속 직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반복이에요. 수백 년 가까이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쓱은 문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문벌 귀족이 뻥 뜨니까 무신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대로 일단 월급도 지금 못 받습니다. 군인전이라 그래서 월급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받잖아요. 무과도 없습니다. 고려는. 승려들이 치는 시험인 승과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차별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요. 당연히 군인 출신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도 반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벌 귀족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앞에 왔던 서희니, 윤강 같은 장군들도 문벌 귀족 출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억눌리고 억눌리다가 빵 터진 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심화든 기본이든 연표 문제로 나올 때 항상 기준점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무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정변 터지고 나서의 스토리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신정변은 어떤 스토리냐? 무신들에 대한 의리를, 무신들에 대한 의리를 실종했었던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신화드랑 우리 소풍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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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을 가요. 어? 갑니다. 여러분들 소풍의 꽃이 뭡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도시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 거에 집착하지 마요. 소풍의 꽃은? 역시 게임입니다. 이때 소풍을 가서 한 신화가 손을 드는 거예요. 보현원이라는 곳에 갔을 때 신화가 손을 듭니다. 전화, 우리 게임 하죠? 무슨 게임? 무슨 게임? 전화, 수박해. 수박해. 씨름입니다, 지금의. 오, 누구랑 누구? 전화, 저랑 대장군, 대장군. 오오오오오 빨리해봐 빨리해봐 그러면서 씨름이 벌어져요 저처럼 젊은 파릇파릇한 30대 이 20대 30대 초반에 이 파릇파릇한 젊은이 문신과 70살이 넘은 대장군이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안봐도 비디오에요 제가 이겨야죠 여러분들이 이겨야죠 맞죠? 만약에 제가 졌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큰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또는 믿긴 들겠지만 70살 넘으신 분들이 어떻게 와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거죠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랑 씨름을 하는 겁니다 맞죠? 당연히 승리를 거두겠죠 누가? 젊은 파릇파릇한 문신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찐딸같은 이런 놈이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보다도 힘이 약한데 이 이 이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뺨을 척척척척 때려요 그걸 보고 있던 무신들이 어떻게 에라샹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 명령이 나오죠 지금부터 문신의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돈 남긴 없이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시작되는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온게 사촌동성의 칼 요새는 엄청난 칼을 가지고 돌더라구요 제가 어릴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면 이 무신정변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했던거 반복이죠 보시면 의종이 보현원 행차를 갔을 때 맞죠 이방 정중분들이 주도를 했고요 문신들이 제거되고 왕은 기양을 가고 명종이 이때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직공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요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현원 가는 길에 샤랑샤랑 꿀렁꿍이 있습니다 맞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사료를 통치로 집어던져버려요 다음같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를 찾아야 돼요 요 스토리 자 볼게요 이방 정중부 이민 이 세 명이 힘을 모아서 무신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같이 했는데 왜 이방 니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이 정중부가 죽여버립니다 하하하하 최고자리 올라요 근데 이 경대승이 부당한 이유로 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짤립니다 정리해고를 당해요 그러자 분노에 찼던 경대승 감히 이 정중부를 죽여버립니다 하하하하 최고자리에 올라요 그랬던 경대승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를 메꾼게 또 이민이에요 근데 이민이요 최충원의 친동생의 비둘기를 훔칩니다 그러자 최충원이 감히 니가 내 동생의 비둘기를 이익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하하하 최고자리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자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이방부터 이민까지 무신집권자들의 유통기간을 보세요 10년을 못 넘깁니다 10년을 못 넘겨요 그런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그의 아들 또 아들 아들 4대에 걸쳐서 60에서 70년 동안 헤쳐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집권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앞에도 비록 유통기간, 재위는 짧았지만 권력을 틀어진 시간이 비록 10년은 못 넘겼지만 항상 그래요 이렇게 권력을 틀어진 세력들은 지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만듭니다 정치를 봐요 항상 집권하는 세력들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세팅하고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들은 권력을 지 멋대로 하기 위한 정치 기구를 뭘 사용했냐 중요한 걸 지들 멋대로 한다 그래서 중방입니다 중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무신들이 이민까지 권력을 독점했던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봤던 이 무신정변 4로 있잖아요 요거 요거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중방에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이 될 수 있죠 무신직공기들 스토리잖아요 오답으로 문벌기숙대 스토리가 들어가면 다 걸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채충어문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자 채충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같으면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심화를 그래도 치신다라면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요 보시면 일단 봉사 10조라는 게 있습니다 채충원이 자기가 권력을 틀어지고 나서 나는 앞에 있던 무신 쓰레기와는 달라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크게 봉사를 하겠어요 라면서 봉사 10조를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이 봉사 10조 있는 내용을 지킨 건 1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무신들이요 지들 멋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중방이라는 정치기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충원부터는 자기가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어요 정치를 내 멋대로 교정하는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로 도방을 또 만들었던 게 채충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남은 어떻게 나올까요? 무신정변 이후의 스토리로 나왔을 때 교정도감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충원의 아들인 채우입니다 이 채우는 방방방방방방방방방 아버지가 만든 교정도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방을 추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애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교정도감을 여기 있는 것처럼 두면서 그대로 정방을 추가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집 안에서 방방방방 룸 R.O.O.M. 룸 자기 집 안에서 업무를 부는 거예요 채우 집에 가면 이렇게 푯말이 걸렸습니다 정방이라고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가 영혼 없는 눈빛으로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빨리 신하들 다 오라 그래 예 하파 그러면 신하들이 채우를 마치 왕처럼 모시듯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가 야 운동진 국방부 장관 시켜 예 하파 그러면 어떻게 신하 중에 한 명이 그걸 들고 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전하 채우 하파께서 운동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키랍니다 그럼 어떻게 왕은 그냥 도장 찍는 기계입니다 진짜 자기 집에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인사권을 쥐락쥐락 펴락했던 게 바로 정방입니다 그리고 서방 서방은 뭐냐 또 채우 집 안에 있어요 글서 문신들 중에 자기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애들은 살아남겨줍니다 그리고 무신들이 약간 브레인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자문을 하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문신들을 집안에 서방에 놔두고 자문을 받는 겁니다 요게 서방이고요 그 다음 대장도감은 뭐냐면은 요거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몽골과의 전쟁에서 볼 건데 채우 시기 때 팔만대장강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부대로서 삼별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채우의 스토리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정방에서 인사권을 무신들이 마음대로 독점하였다 이거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반란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모든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무신집권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벌기족은요 세금을 삥 뜯을 때 세련되게 삥 뜯어요 그러니까 뜯기는 농민들이 아씨 뭐가 좀 더 내는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어떻게 무신들은 세금 더 내요? 싫은데요? 이씨!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심하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때 또 하극상이 풍조라는 게 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봤던 이민 있죠 이 이민이 사실은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엄마가 절의 노비고요 아빠가 소금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쥐 멋대로 부리는 최고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밑에 있는 똑같은 농민들과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우리 이민이 대단해 역시 실력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음! 1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로 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절친이 있어요 이 절친이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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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녀야지 왜? 왜?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 뭐? 뭐? 나 아이돌을 해야 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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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회사 동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친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말려야 됩니다 절대 아이돌을 할 수 없는 비주얼일 거예요 말려야 돼요 맞죠? 근데 어떡해? 하겠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나 전화 사실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맞죠? 서로 일하기 바쁩니다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어느 날 연말에 물론 주작투수라고 판명이 나긴 했지만 프로듀스 101에 갑자기 여러분들 그 친구 갑자기 나온 거예요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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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죠? 나야 나 나야 나 표를 달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웬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면서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이돌과 뭐 아이린과 또는 서령과 막 뽀뽀라는 CF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내 친구 내 애 이럴 줄 알았어 끼와 재능이 충만했지 뽐푸 뽐푸 했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할까요? 음 뭐야 얘도 해 뭐야 이거 아무나 안 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학교와 회사를 때려치우고 어떻게 아이돌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반란이 있지만 이 중에 몇 개 좀 주목을 하자면 먼저 최강수 고구려 부흥동을 기치를 걸고 들고 일어나요 이연년 백제 부흥동을 기치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김삼이와 효심이 있죠 여기는 시험 문제에 사로로 들어가긴 해요 한 번씩 물론 망이 망 소인안과 만적이난이 들어갈 때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김삼이와 효심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반란이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노도 반란? 어 노도 반란? 어 같이 하자 아 그러면서 둘이 연합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스케일의 반란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뭘 봐야 되냐면 공주명악소에 있었던 망이 망 소인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름부터 이미 망할 것 같아요 맞죠 공주명악소가 어디냐면 지금의 대전부군이고요 기억나세요? 소 제가 조선시대 가서 다시 작겠다고 안 했지만 이 향부곡소라는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어요 향부곡소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구라고 하잖아요 맞죠? 고려시대 때는 강남군 강남현인데 몇 군데 지역에는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는 거예요 향부곡소입니다 그러면 강남향 뭐 소초부곡 이렇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농민 상인들과 똑같은 계층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양민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해야 되는 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맞죠? 농사지원 일부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 특산품을 갖다 바치고 건장한 남자라면 국가공사에 동원되거나 군대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외에 뭔가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세금의 부담이 엄청 큰 곳입니다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향가 부곡에서는 국가에서 시키는 농경지를 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하는 일에 플러스 더해서 소 같은 경우는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수공업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명확소인데 가장 대표적인 소가 뭐가 있냐면 자기소가 있어요 자기 우리 자기 알라뷰 알라뷰 응 설렸나요? 미안해요 그 자기소가 아니라 이때 자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 명확소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숯불갈비에 들어가는 숯을 만드는 게 바로 명확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세금 부담이 더 크잖아요 한마디로 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에서 일어난 반란이 공주명확소의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적의 난이라고 있어요 이 만적의 난은 뭐냐면요 앞에 바로 첼시 직공기를 열었던 교정도감을 만들고 봉사 10조를 제시했던 채충원의 노비입니다 채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노비들은 모든 코스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요 모든 노비들은 어떻게 도끼를 들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나무 뗄깜을 캐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온 동네 노비가 다 모입니다 이때 만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비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왕후 장상희씨가 어디 따로 있냐 이민 봐라 저 초난 놈 주제의 최고자리 가지 않았냐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가서 주인 목 따고 한번 들고 일어나자 와 그리고 해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꼭 그 중에 멘탈이 약한 애들 있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노비 중에 한 명이 주인에게 일로 바칩니다 주인님 주인님 만적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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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만적의 난은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여기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남은 어떻게 나오냐 사료예요 망이 망송이나 만적의 난 김삼이 효심이 사료로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의 기준점이 항상 뭐가 될까요 무신정변이 있겠죠 그러면 무신정변 딱 터진 직후를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 이렇게 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적의 난 같은 경우는 최충원 시기잖아요 교정도감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맞죠? 또는 이거 이오라고 하면은 최후의 정방도 이거 이오니까 맞죠?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또는 정말 성의없게 문제를 내면요 여기 지도를 다 줘버려요 그래놓고 다음 지도의 타이틀 제목 무신직권기의 사회 혼란상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망이와 만적 얘기 나왔습니다 맞죠? 사료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자 몽골과의 항쟁 같은 경우는 또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무신직권기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자 뭐 디테일한 배경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쳐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몽골은 특히 아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태무친 징기스칸 여러분들 태무친 징기스칸의 꿈이 뭡니까? 세계정복이에요 그렇죠? 세계정복 그리고 이 몽골은 일단 제가 변신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몽골은 또 제가 또 이 변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이구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자 몽골은 그래요 세계정복을 꿈꿨던 아주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세계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찾았던 게 바로 몽골이에요 이 몽골이 어디까지 가냐? 깜놀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폴란드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또 그래요 폴란드까지 간다니까요 폴란드 그러면 이런 몽골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냐 첫 번째 폭발적인 기동력입니다 말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말을 세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 말이 퍼졌다 그러면 휙 말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활이 날라온다 활을 그냥 막 뒤로 제끼고 다 피합니다 왜? 유모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활이 이렇게 머무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셧다리입니다 머리 위로 활이 슝슝슝슝슝슝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적입니다 무적 그래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봤던 상대국이 수도의 그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몽골군이 수도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 먹는 건데 이들은 쌀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기동력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가다가 정말 배고프다 육포 즐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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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그럼 어떻게 말해서 이런 거 꺼내는 거예요 이런 거요 맞죠? 이게 뭐냐면 말젓입니다 말젓 정말 제가 말젓을 담은 건 아니고요 말젓입니다 말젓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항상 뭔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맞죠? 난 제대로 먹겠다 그러면 오오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위해서 저의 수명을 한 0.5년 줄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를 몽골의 1차κ이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탈탈탈탈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몽골을 막을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항상 고려가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암소리 잘못됐다. 몽골 잘못됐다. 우리 실수다. 맞다. 맞다. 너 말 잘 들을게.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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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끝나는 게 1차예요. 근데 끝나기 전에 사실 기주성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분전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비위를 맞춰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몽골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니들 믿을 수가 없죠? 라면서 다루가치라는 몽골인을 파견하면서 우리를 관리감독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신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최후예요. 일단 몽골 말 잘 듣는다고 끝내놓고 어떻게? 헛소리하지 마라 몽골 오랑캐새끼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면서 이때 광화도로 천도해버립니다. 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이 광화도로긴 힘드니까. 그리고 계속 싸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자 분노폭발했던 몽골이 또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몽골의 2차입니다. 몽골의 2차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냐?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샤리타. 샤리타라는 몽골 아찌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당시 스님이었던 김윤후 스님이 화를 땡깁니다. 그러면서 헤드샷. 샤리타의 머리를 제대로 적중시키는 거예요. 한 큐에 죽여버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총사령관이 죽으면 게임 오버해요. 몽골군의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이거를 무찌르면서 대승을 거뒀던 게 몽골의 2차예요. 최우가 놀랍니다. 뭐야? 야야야야. 샤리타가 왜 떠나니? 하파, 하파. 김윤후 헤드샷. 정하다. 장군직을 주면서 이때부터 김윤후 장군이 맹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예요. 자, 몽골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걸리는 거 족족 다 파이어, 파이어. 다 불 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초조하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황령사 9층 목탑. 이런 것들이 불탑니다. 그러면서 3차 때부터 어떻게 되냐? 여기 있던 이 최우가요.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장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어떻게? 바로 팔만대장경. 똑같은 말로 제조판 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황령사 9층부터 불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김윤후 장군은요. 충주성전투에서도 맹활약을 하십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노비들아, 너희들은 고려의 백성이다. 같이 한번 싸워보자. 노비들이 반응이 1도 없습니다. 싫은데요? 뭐 어차피 고려의 노비인데 뭐 몽골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저자 김윤후 스님이 지금은 장군이죠. 노비 문서를요. 노비들이 보는 앞에서 불질러버립니다. 와, 이것 봐라. 너희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다. 고려의 백성이다. 으아,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광가민이 합심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게 바로 충주성전투다라는 거. 다 했어요. 네, 다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이다. 여기 가볼게요. 1차인데 1차 같은 경우는 여기 강화도로 천도했고요. 맞죠? 1차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때는 김윤후의 살리타 샤살 그 다음에 3차 때부터 어떻게 해? 팔만대장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우 때. 그리고 충주성전투도 있고 황영석 구축모탑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4, 5, 6 다 못 버티는 거예요.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경환도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올 환도도. 그러면서 무신직공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무신직공기 연도문제가 나올 때 항상 기준점이 뭐였냐면은 처음 스타트는 무신정변이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항상 개경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단독으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별초가 있어요. 자, 이 삼별초는요. 분명히 누가 만들었냐면 채우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채우를 지키는 호위부사였습니다. 그런데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삼별초는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에서 이제 정부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삼별초도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싸웁니다. 남아서. 왜?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삼별초를 가지고요. 끝까지 몽골에 싸웠던 대몽항쟁정신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주정신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속내가 좀 있습니다. 봐요. 여섯 번을 싸웠어요. 몽골의 입장에서는 삼별초가 항복을 하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죽여요. 그러면 어차피 항복하면 죽어요. 그러면 한 번 싸워볼 거 아니에요. 싸워봅니다. 강화도에서 한 번 도망가지 않고요. 한 번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수도로 들어갔던 정부군을 버리고 홀로 강화도에서 삼별초는 군대를 세워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몽연합군 항복했던 고려와 몽골의 군대가 쳐들어오겠죠. 강화도에서 못 버팁니다. 그러면서 진도로 도망을 가요. 따라가겠죠. 진도에서 못 버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주도로 가겠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진압을 당하면서 끝난 게 삼별초예요. 방금 이 스토리를 다 던져놓고 다음에 해당되는 군대 삼별초 찾으면 정답 또는 다음과 관련된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몽항쟁을 보여준다. 자주정신을 보여준다. 또는 배중섬 김통정 장군이 활약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보시면 여기 삼별초 강화도의 배중선. 처음에는 여기 왕족이었던 승하온을 왕으로 추대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배중선 용장상성 김통정 제주도에서 결국엔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자주정신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강화도 진도 제주로 결국에는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문세족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무신직권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직권자가 바뀝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건문세족이라는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애들이냐. 자, 우리는 이제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지배를 당하는 원간섭기로 들어가요. 일제 식민지 때 누가 제일 잘 먹고 잘 삽니까? 일본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일파 샤키들. 그러면 이 시기는 누가 제일 잘 먹고 잘 살까요?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치는 친원파가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친원파가 바로 건문세족입니다. 시험에는 이 건문세족을 단독 세력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건문세족 문제 둥 던져놓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친원적 성량을 가지고 있었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건문세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날 만났어요. 어머나, 동진이 오랜만이에요. 우리 동진 씨 집이 어디예요? 어우, 반가워요. 저의 집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입니다. 그래요. 역과 역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한 역이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땅이 너무 많아요. 대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영역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래 이들이 그렇게 땅이 많았을까요? 어린 방풀 엉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원나라를 등에 얻고 우리의 호구 백성들의 땅을 뺏은 걸 거 아니에요. 맞죠? 땅만 뺏었겠어요? 아닙니다. 땅을 뺏으면서 그 땅에 있는 농민들을 지들 노비로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게 건문세족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정치를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정치기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지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도병마사. 고려시대 때는 국방회의를 했던 도병마사라는 임시기구가 있었어요. 이걸 상서기구로 만들면서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꿉니다. 도병마사 얘기는 제가 조선시대 때 정치 부분 할 때 같이 묶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음서제도 그대로 두면서 자기들이 또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찾게 되면은 건문세족의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원의 내정간섭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간섭기 때 모습이에요. 신라 하대 때랑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원간섭기 때 제가 번호를 매겨 드릴 거예요. 이 중에 몇 개가 뚱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에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간섭기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원간섭기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마국 체제라는 게 있어요. 부마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사위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일단 사위의 나라가 되려면 몽골 여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딴따라던 딴따라던 딴 몽골 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도 그렇겠지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되는 아이가 되면 8살 정도가 되면은 몽골로 끌려가요. 그리고 몽골 원나라에서 1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살쯤이 딱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몽골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서 고려 왕자로 오릅니다. 이게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에요. 그러니 원나라 공주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돌아왔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 왕이 못생긴 맨날 몽골 여자 보다가 고려에 들어오니까 너무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맨날 딴 여자랑 놉니다. 그러자 몽골의 왕비가 분도 포팔한 거예요. 당장 제 묶어. 왕을 묶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을 묶어요. 그리고 책직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편지를 써요. 아빠, 남편 바람, 남편 바람. 잘려버립니다. 왕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간섭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시기다 보니 왕실 용어나 관리들의 이름, 관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격화가 됩니다. 하나만 알면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이 시기의 모든 왕은 앞에 뭐가 붙어요? 충이 붙습니다. 충땡왕. 이 충이 뭘까요? 원나라에게 충성하라 그래서 충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충여랑, 충모광, 충성왕이 다 왕이 개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왕이 즉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부마국 체제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나라가 전쟁이 끝나면서 가장 먼저 달라고 한 게 뭘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왜? 몽골 여자들 보다가 전쟁을 여섯 번 했을 때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트와이스가 도망가고 있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레드벨벳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전쟁 끝나자마자 무슨 특산품 갖다 바치듯이 여자를 갖다 바쳐라. 공녀를 차출합니다. 시험에 원나라로 여자들이 막 끌려간대요. 그러면 이 시기 때 모습을 또 찾으면 정답이겠죠. 또는 공녀가 차출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이걸 위해서 결혼도감이란 기구를 만들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려의 여자들 입장에서는 결혼 안 하면 끌려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옆 동네 사는 돌새든 철수든 뭐든 필요 없이 무조건 일단 결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때 몽골이요? 이상한 걸 또 가져가요. 응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뭘 가져가냐? 이 응방이요? 응, 응, 똥 싸는 게 아니고 이 응방은 바로 매를 뜯어가는 거예요. 해동, 청. 매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매를 뜯어가는 거예요. 매를 뜯어가는 거예요. 오잉? 오잉? 나로 갈래요. 나로 갈래요. 자, 요런 매요. 매. 물론 앵무새지만요. 아, 매는 매요. 매. 물론 앵무새지만요. 똑똑합니다. 너 왜 또 말을 안 하니? 왜 또 말을 안 하니? 만약에 이렇게 매가 있으면 사슴, 사슴은 너무 크다. 토끼를 물어와. 만약에 이렇게 매가 있으면 사슴, 사슴은 너무 크다. 토끼를 물어와. 그래요. 너무 산맛납니다. 저도 산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매를 싹 보내면 물어온대요. 매가 사람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매사냥, 매를 가지고 하는 사냥이 최고의 럭셔리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매들이 또 브레인이 좋았대요. 이거는 역시 민족이나 동물이나 같은 동네 삶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때 원나라가 미친 듯이 되도 갑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또 이 시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공료로 차출을 많이 당하다 보니 중국에서는 우리의 양식이 유행을 해요. 고려양이라 그래서 보쌈이나 그 다음에 뭐 떡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몽골 사람들도 엄청 올 거 아니에요.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합니다. 머리를 싹 따서 넘기는 변발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소주, 몽골의 고급 술이에요, 원래. 썰렁탕, 벼슬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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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치, 치 붙는 것도 몽골의 어원입니다. 인근이 수라쌍 몽골이에요. 쪽두리, 몽골의 풍습입니다. 연지공지, 몽골의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몽골의 꿈이 뭡니까? 세계의 정복. 이제는 동쪽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어디? 일본으로 쳐들어 가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갔는데 몽골의 군대와 우리 고려의 연합군이 갔어요. 갔는데 상륙을 하는 순간 태풍이 휑휑 다 날아갑니다. 믿을 수 없어 또 간다. 2차를 또 갔어요. 또 가서 뭘 좀 해버리는 순간 태풍이 휑휑휑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서 나오는 일본의 개소리가 이거죠. 우리 대일본 제국은 카미카제의 신. 바람의 신이 지켜주는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그래요. 같이 털렸어야 했습니다. 짜증이 오만상 납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용도가 없잖아요. 문을 닫아야죠. 근데 만든 김에 그대로 식민지 기구로 뒀습니다. 이게 정동행성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원간석기 띠 쓰던 스토리인데 원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원나라로 끌려갔던 충선왕이라는 왕이 당시 베이징 원나라 수도에다가 망곤당이라는 학문 연구소를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중국의 학자들이 교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게 망곤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익점 아저씨 기억나시죠? 어릴 때 부통에다 모카실을 가지고 오셨던 이게 원간석기 때 스토리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번호로 매긴 것들 중에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사로로 들어가거나 해서 나머지 번호를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PPT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동년부와 탐나 총관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만든 식민지 기구로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쌍성 총관부는 볼 거고요. 탐나 총관부는 제주도에 말을 뜯어내기 위해서 동년부는 저기 북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직이나 용어를 다 낮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충땡왕, 그리고 부마국 체제, 그 다음에 다루같이 또 다루같이 몽골인 파견하는 거예요. 만호부, 만호부는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정동행선 그대로 설치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해동청 응방, 경녀, 결혼도감, 그리고 몽골풍, 고려양이 유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 망곤당 쓸치, 이걸 바탕으로 성약이 들어왔고 모카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간석기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몽골풍입니다. 족두리, 변발, 소주, 썰렁탕, 그리고 사룩, 끌려간대요. 울고 있어요. 엄마 가기 싫어이요. 맞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 때 왕들을 위한 노력인데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왕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원간석기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그리고 공민왕으로 갑니다. 자, 공민왕은 시험에 나오는 마지막 왕이에요. 고려시대에서는 빅포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마지막 공민왕. 공민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공민왕은 또 변신을 또 해줘야 됩니다. 뭐로? 골드예요. 골드. 공민왕은 또 골드가 되어줘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자, 공민왕이 즐겨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드디어 왕조가 바뀌는 원명교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오리지널 한족이었던 명나라가 빵 뜨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후방에 있는 반쯤 식민지인 고려에 똘똘한 똑똑한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소프트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때 원나라로 끌려와 있던 우리 왕자가 누구냐면 공민왕입니다. 이때 원나라 이름으로 누구냐. 파이엔 띠무르. 띠무르. 똘똘하다 띠무르. 네가 빨리 돌아가서 왕을 해라 띠무르. 그리고 우릴 지워내라. 어허. 돌아와서 왕이 오른 게 누구냐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정말 똘똘한 왕이 맞아요. 왜? 판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요것 봐라. 둘이 싸우기 바쁘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글에도 얘의 이 원나라가 간섭을 못하겠네. 라면서 왕이 오르자마자 무슨 정책을 펼치냐. 원나라에 반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는 반원 자주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때 공료로 끌려가서 황후 자리에 올랐던 기황후. 기황후의 친오빠였던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만든 식민지 기구였던 샹샹샹샹샹샹총간무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무력으로 유인우 장군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여기를 수복했던 게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중국은 샹발음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쌍시옷 들어가면 다 뭐예요? 100% 욕입니다. 100% 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샹발음을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한 달을 살아봐서 알아요. 중국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제 이름이요. 일단 중국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운이 인으로 바뀌어요. 동진이 어이가 없습니다. 동진이 뭐로 바뀌냐? 똥전으로 바뀌어요. 똥전으로. 그러면 아침마다 맨날 중국인들이 니하우 똥전? 니하우 인 똥전? 인 똥전? 앞 돌아버립니다. 한 달 내내 똥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제 이름이 똥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냐? 중국은 이렇게 센 발음을 좋아한다니까요. 샹샹샹샹샹샹샹샹샹간부. 몽골어입니다. 몽골어입니다. 맞죠? 몽골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원래 앞에 김윤후의 헤드샷을 맞았던 살리타. 살리타도 지금은 살로 배우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분명히 살이 아니라 살로 배웠어요. 살리타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중국에서 기화를 해서 광종에게 과거지를 권위했던 후주에서 기화했던 아저씨 이름 또 쌍기잖아요. 맞죠? 센 발음 좋아한다니까요. 이거 아하 공민학과 관련된 스토리구나. 가장 잘 걸리는 정답이자 제시문입니다. 들어가고 아니면 정답으로 걸리거나 그리고 요런 식으로 원나라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정답으로 가장 잘 걸리는 원투가 뭐냐면 요거랑 요거. 신돈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했다라는 거. 받점. 땅을 농민들에게 나눌 변. 정확하게 나누어주는 임시기구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공민왕이 자기 힘을 강화시키려면 누굴 밟아야 돼요? 자기에게 대두는 건문세족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건문세족을 밟으려면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나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나의 집이에요. 대농장. 이걸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농민들로부터 뺏은 땅을 다 조사를 해서 받점. 땅을 다시 농민들에게 나눌 변. 정확하게 다시 나누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농민현대 노비가 된 애들. 땅을 뺏기면서 그들을 다시 원래 농민으로도 돌리는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광종의 노비양검법.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노비양검법의 내용은 당연하거니와 플러스 땅까지 돌려주는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러면서 건문세족의 힘을 약했고요. 기타 등등으로 뭐가 있냐면 정동행성. 이거 기억나세요? 앞에서 만들었던 거. 이 정동행성 중에 가장 강했던 부서가 이문소입니다. 이거를 드디어 이때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방. 어? 선생님. 이거 최우가 만든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우가 만든 거를 건문세족이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사꾼을 지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때 폐지했던 게 공민왕 때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슬프게도 결국엔 멋 좀 해보려고 하면 홍본적이 쳐들어오고요. 멋 좀 해보려고 하면 외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끝이 나는 게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쌍성총관부 나오면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나오면 쌍성총관부. 보통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종동행성 이문서나 정방을 찾으면 폐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폐지. 천민부 말고 이거 말고요. 쌍성총관부 공격, 그 다음에 몽골풍 폐지, 정방 폐지,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거 두 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계평가 과거제 정비는 뭐냐면 신진사대부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요. 쌍성총관부가.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빗금친 지역 있죠? 여기를 가라고 해요. 그래 놓고 가의 영토를 수복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공민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홍건적과 외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요. 또 나왔으니까 홍건적 빨리 해볼게요. 자 홍건적 이걸 하게 되면 마치 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를 도와서 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멋 좀 해보려고 하면은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멋 좀 해보려고 하면은 저기 동쪽에서 저는 외국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속에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해요. 항상 이런 위기에는. 그가 바로 누구냐? 조선을 오픈했었던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를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했었고요. 특히 홍건적의 침입은 1차, 2차 침입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공민왕 때 쓰는 스토리예요. 1차는 어떻게 막았지만 2차는 개경을 털립니다. 그러면서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어디로? 안동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안동을 딱 갔는데 어머나 건널 다리가 없네. 어떡하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어깨를 이렇게 대줍니다. 등을요. 그러면서 등을 밟고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넋다리 발길한 게 등장했다라는 거고. 이때 채영계 이성계 장군이 맹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외구를 부지렸던 건 채영의 홍산대척. 자, 채영이 화포 만드는 기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대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상륙하기 전에 외구는 상륙하면 일단 무조건 약탈이잖아요. 상륙하기 전에 털어버립니다. 홍산대척. 그리고 채무선. 아, 죄송한데 채영이 아니고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너무 급하다 보니. 채무선이죠. 죄송해요. 채무선이 바로 중국으로부터 화포 배우는 기술을 받아서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포를 만들고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채영은 그냥 홍산대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 장군의 황산대첩. 그 다음에 박이에스시마 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전에 과거에 엄청 어렵게 문제가 나올 때 이성계의 황산대첩. 황산대첩 설명을 주고 이 사람 인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이에스시마 섬은 조선시대 문제가 널뛰기 오답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고려 말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여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이제 정치사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진사대부를 봐야 돼요. 시험에 신진사대부가 단독으로 나옵니다. 자, 약간 판서를 보시면 우리는 뭘 봤냐면요. 고려라는 나라는 누가? 바로 호족과 육두품이 나라를 오픈했어요. 맞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문을 숭배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문벌기족이 됐어요. 맞죠? 문벌기족이 됐을 때 지방에 내려갔던 애들은 향촌사회의 이장인 향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집권하자 지방에 있던 향리들 쭉 향리예요.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이 결국 패하면서도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친원파가 득세를 하는 검문세족 검문세족이 집권했던 시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지방에는 향리가 있는 거예요. 원간석기잖아요. 기억나세요? 원간석기 때 망건당을 통해서 이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맞죠? 이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등장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던 향리가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신진사대부가 되고요. 바로 이 검문세족을 신나게 깝니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맞잖아요. 무슨 코드? 공민왕이랑 코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를 공민왕이 대거 등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극 조선시대를 처음 시작하는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시작점이 공민왕입니다. 왜? 정도전, 정몽주 같은 인물이 전부 다 이때 처음 등용된 거예요. 그러면 왜 등용을 했냐? 코드가 맞잖아요. 신진사대부는 성리학 유교, 유학, 성리학이 이거 핵심 키워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과 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일단 권문세족 누구에게 충성해요? 원나라에게 충성합니다. 효를 다해라. 백성들을 엄마, 아빠 또는 동생처럼 잘 모시고 잘 토닥토닥 해줘요? 안 해주죠. 대농장 만들고 노비로 만들기 정신없잖아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희대의 쓰레기인 거예요. 이들의 성리학에 맞춰서 봤을 때는 공민왕이란 코드가 맞잖아요. 대거 등용돼서 권문세족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음서제도로 못 가죠. 왜냐하면 재속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력으로 과거를 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공민왕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과거제를 개편해 줬던 거예요. 학교였던 성균관도 재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지방에선 그래도 좀 사는 중소지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니까 불교에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 권문세족을 비판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시험에 남아 어떻게 나오냐? 공민왕 때 등장했던 셔나셔나 꼴랑꼴랑꼴 설명 다 줍니다.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그러면 신진사대부를 왜 땡겨왔을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신문왕이 육두품을 땡겨옵니다. 공민왕은 신진사대부를 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왕따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공민왕은 자기 쪽수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신진사대부 맞죠? 성리학 그 다음에 중소지주 과거제 이렇게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려의 멸망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순서 흐름 명나라 천량리부 요동정벌 위화대공 과정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순서 흐름입니다. 자 결국에는 명나라가 원나라를 덜어냈어요. 그러면서 야 고려야 내가 원나라 덜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 원나라가 누렸던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쌍성총관부 일대 땅 니들 뺏어갔잖아 그거. 천량이북 땅 내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채영이 저런 멍멍인 같음 전하 전쟁하러 갑시다. 치러 갑시다. 요동정벌을 외칩니다. 그러자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그리고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는 반대를 하죠. 그 유명한 사불가론. 전하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칩니까? 전하 지금 군대를 끌고 가면 동쪽이 외국어오면 누가 막습니까? 전하 지금 여름철입니다. 장마철은 전년병이 돕니다. 전하 여름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활인데 여름이 되면 활이 늘어나 쏠 수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사불가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가죠. 그 유명한 가서 이성계가 어떻게 해? 위하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전쟁 스타트입니다. 여기서 말머리를 휙 돌려버리죠. 가형한 모든 군사를 끌고 갔잖아요. 군대를 틀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반대했던 채영을 비롯한 세력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틀어줘요. 조선시대 가서 배우겠지만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까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 경제 다 틀어졌잖아요. 조선 오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흐름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위하도 해군이고요. 위하도 지역이고 여기 사료를 줘요. 이게 지금 위하도 해군을 반대했던, 맞죠? 위하도 해군을 했었던, 그리고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사불가론이잖아요. 이거 주고. 이거 직후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과전법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조선건국 정답이 될 수 있죠. 찾으면 정답입니다.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해서 고려정치사 빨리 끝냈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는 경제와 문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귀신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역분전 했던 거 복습이에요. 자, 역분전이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지급했던 거구나. 언제? 태조, 왕검 때. 호족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안기 위한 정책이었죠. 공을 세운 왕동진, 은동진에게 선물로 줬던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시가예요. 자, 전시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먼저 여기 판소로 잡자라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번호를 이렇게 매길 건데 전시가라는 게 고려시대 때 있었던 토지제도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는 전시가를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전시가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전지와 시지를 어떻게? 과. 관직에 맞춰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라는 게 전시가입니다. 똑같아요. 토지제도입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관료전 녹읍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동진아, 넌 엄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강남구를 나에게 전시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전지.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나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또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시지. 제가 강남구를 전시가로 지급받았으면 그 강남구 안에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나무 뗄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적대도 보시게 되면 모든 노비들이 아침에 산으로 모였잖아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는 전시가. 이게 고려시대 토지제도구나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 전시가 설명이 다 들어가요. 전지와 시지를 막 지급한대요.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가 있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고려의 또 다른 경제 특징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국제무역항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병란도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요. 이 시기는 어떨까요? 그 인구밀집이 더욱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도 근처, 계경 근처의 전체 인구의 70%, 80%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장사치다. 어디다 갔다 팔아야 됩니까? 수도에 갔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지역이 국제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경 위쪽에 있었던 예성강 하구가 병란도. 여기가 바로 국제무역항입니다. 시험에 남은 지도를 던져버려요. 다음과 같은 지역을 국제무역항으로 삼았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세 번째, 관영상점이라는 걸 운영했다라는 거. 관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조선이랑 고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고려는 상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간섭도 하고 기여하다고 잘 되길 바라요. 조선은 상업을 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성리학에 맞췄을 때 상의는 넘나 실액인 거예요. 왜 실액이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어머, 사장님 저희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팔면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정말 빚지고 파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일단 만나본 상인들 중에 빚지고 파는 상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어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요. 만약에 빚을 지고 판다? 안 팔면 안 팔았지. 버리면 버렸지. 빚을 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리학에 맞췄을 때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려는 무슨 사회예요? 불교 사회잖아요. 돈이 되면 국가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이 청아다 앞에다가 술집을 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 청아다 앞에다가 서점을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찻집도 차리는 겁니다. 그걸 했던 게 이거예요. 고려시대입니다. 관하에서 직접 찻집, 다가점, 술집 또는 서점을 차렸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소, 그 다음에 사원. 이 수공업이 성행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소랑 사원. 우리 앞에 봤던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 소. 자기소, 명악소. 수공업품을 더 만드는 곳이잖아요. 발달했겠죠. 사원, 절. 종교, 몰빵, 불교입니다. 그러니 주말만 되면 모든 고려의 백성들이 절로 갈 거 아니에요. 스님이 정말 거지같은 집신을 만들어봤어요. 웬열. 품절입니다. 대놓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공업이 성행했다라는 거. 그러면 소수공업은 왜 이때 성행을 했냐면 고려와 조선의 큰 차이점이에요. 아직 제가 지방행정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 향부곡소가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아예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 소수공업을 그냥 일반 군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고려만의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이거 하면 끝납니다. 거의. 자, 고려시대 때 많은 화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뭐냐면 건원중보라는 화폐입니다. 이거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송종 때 쓰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숙종 때 와서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듭니다. 해동 통보니, 그 다음에 사만 통보니, 그 다음에 또 하나. 활구라는 화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똥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다 만들었대요. 느끼세요. 한반도를 느끼세요. 좀 이따 실제 사진 보겠지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화폐 다 줘버려요. 화폐 사진 주고 이름 다 줍니다. 또는 활구 사진만 딱 주고 한반도를 본다 만든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고액 화폐예요. 이거 있었다. 이런 화폐를 제작하였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전시가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만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면 기본이기 때문에 전시가가 고려시대 토지제도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심하로 가시게 되면 전시가를 원래 구분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설 때 알려드리자면 제일 처음이었던 게 경종 때 처음 시 시작했던 전시가 시작하고 정했던 전시가 때는 관직, 인품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은퇴를 해도 주는 거예요. 연금처럼. 전직, 현직. 맞죠? 전직도 주고 그다음에 현직. 지금 일하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정을 합니다. 왜? 인품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인품이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은퇴를 해도 연금처럼 받는 거고 지금 일해도 받는 거고요.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문종 때 딱딱할 경 마지막으로 정해요. 어떻게? 관직만 고려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은퇴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시가가 변해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전시가 종류는 뭐가 있냐면 신하들에게 주는 걸 과전이라고 해요. 전시가 안에 여러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리에게 줬던 거는 바깥에서 일하니까 외역전. 군인들에게 줬던 거 군인전. 이걸 제대로 지급 못 받아서 무신정변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구분전이니 한인전이니 내장전, 공예전 뭐 이런 전시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시가 제도입니다. 계속 나중에는 기족들에게 줄 게 모자라니까 녹과전이라는 형태로 주게 됐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건문세족 대농장 경영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들. 맞죠? 그리고 수치 제조인데 여기는 이것만 보세요. 아,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농민이라면 이런 세 가지 임무가 있다라는 거. 끝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업 발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농업 장려는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와서 깊이 가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소에다가 농기구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농사가 끝나면 농사를 지었던 일부분의 땅들은 양분을 다 빨아먹혔잖아요. 소로 땅을 깊게 파서 어떻게 밑에 있는 땅을 긁어내서 어떻게 양분 좋은 땅을 썩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또 잘 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고 시비법은 뭐냐면 음! 시비, 시비, 시비 시비가 붙는다. 냄새 나는 거. 거름 주는 거예요. 이게 발달했다는 거고 무늬점의 모카시가 언제입니까? 원간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요합니다. 2년 3작은 이모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1년에 두 번 농사 짓는 게 이모작이잖아요. 2년에 3번 이모작되기 바로 직전 단계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일부 지방의 인양법 이거는 뭐냐면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고려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거는 조선 후기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가서 잡아드릴게요. 지금 넘어가시고 이거 책은 기억하세요. 농상지보라는 거는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농경책이에요. 이 책이 수입이 됐다라는 거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 농사 측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한 번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농상지보라 원나라 책이구나라는 건 아시고 고려 후기 때 들어왔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 광령상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시선은 뭐냐면 신라 지증왕 때 기억나세요? 신라 경주 동쪽에 있던 동시 이거를 관리감독했던 게 동시전이잖아요. 시장을 관리감독했던 경시서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나머지 여기 병남도 국제무역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폐 송종 때 최초의 화폐 권원중보 그 다음에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천 얘기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숙종 때 해동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 이게 활구입니다. 똥처럼 생겼지만 이게 활구예요. 맞죠? 한반도를 봄따만 뜬 고액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화폐가 아하 이런 화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화폐구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조선시대 경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판사드린 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라내야 됩니다. 고려시대 문제가 나올 땐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공업의 발달의 요거 소수공업 사원수공업이 성행하였다.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외무역을 보시게 되면 개경협회 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맞죠? 병난도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배층 갑니다. 지배층 기족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문벌기족 특히 음소와 공언전 반복이죠. 무신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끝 권문세종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앞에 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류층 중류층이 어떤 거냐면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계층 우려로 치면은 7급 8급 9급 공무원 높은 장관들이 법을 다 만들면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거기 막 법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밑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맞죠? 행정부 장관이 뭔가를 만들면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말단행정직 똑같은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은 세습이에요. 여기도 계속 물려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아까처럼 향리 같은 경우는 외역전을 받기도 하고 토지를 받잖아요. 월급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잡류, 남반, 영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향리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양민이에요. 제가 또 조카로부터 레고 피규어를 하나 주고 제가 이걸 뜯어냈습니다. 그래요. 요새는 이런 거 뒤집어쓰기 이렇게 놀더라고요. 자, 왜 농민 농민인데 고려시대에 주목해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백정입니다. 자, 이 백정은 여러분들이 아는 백정은 뭐예요? 그래요. 소말대지를 잡는 백정 천민이잖아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소말대지를 잡는 백정이 천민이에요. 근데 고려는 다릅니다.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백정은 흰 백 머릿속이 하얀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사 백지예요. 제가 그리는 대로 막 그려집니다. 제가 막 오개념을 막 얘기를 해도 어, 그런 거 보. 그리고 그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 가서 틀립니다. 맞죠? 여러분들처럼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농민을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인 수공업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향부곡소 거기 사는 사람들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이에요. 다만 여기 사는 사람은 세금의 부담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한 번 거기 살면 평생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 살겠어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이용을 해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일반 군현인데 만약에 강남군이었는데 반란이 일어났대요. 강남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강남소였다가 몽골이 쳐들을 때 공을 많이 세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강남군으로 바뀌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의무는 뭡니까? 조세역 공물에 부담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천민이에요. 천민은 대부분 90%가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비가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제시문에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래요. 다음에서 설명을 하는 신분계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매매 상속 직려가 가능한 게 바로 노비입니다. 그거 찾으면 정답이죠. 그래서 노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노비는 어떤 노비냐? 주인이 국가인 경우에요. 공공기관의 노비 공노비라고 부릅니다. 저는 누구의 노비일까요? 그래요. 에드윌의 노비입니다. 저는 에드윌이라는 개인기업의 노비에요. 사노비입니다. 개인사 개인 노비입니다. 지금 약간 피디님이 피식거리고 있어요. 피디님도 웃지마요. 왜? 피디님 당신도 나와 똑같은 에드윌의 노비입니다. 우리는 에드윌의 노비에요. 지금 주말에 노비답게 열심히 와서 지금 강의를 찍고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요. 맞죠? 노비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문계층의 설명 몇 명 딱 던져놓고 백정인의 농사를 짓고 있대요. 다음 계층 조세역 공물에 부담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여기는 향리 내용 해놓고 정답 지방행정신문을 담당하였다. 또는 직업을 세습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계층별로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백성들을 위한 제도에요. 제위보 구제하는 겁니다. 보 육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국가가 여유자금이 있으면요. 딱 그걸 모아놓고 있다가 어떻게 이자가 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 빈민들을 구제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씁니다. 맞죠? 진대법 고구려의 진대법 고국천왕의 진대법이 태조 왕건 때 검은색 창고 흑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게 최승로 건의를 받아들였던 성종 때 이름이 또 바뀌어요. 의료원 창고라 그래서 의창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상평창은 또 뭐냐면 상업의 평양을 이루는 창고에요. 여러분들이 한눈검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까지도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는 쌀이에요. 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폭등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빵 과자 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때는 쌀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해 슈퍼 흉년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쌀이 기하잖아요. 쌀값이 폭등하겠죠. 이때 상평창이 가동되는 거예요. 창고 창고에서 어떻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쌀을 시장에 갖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떨어지겠죠. 상업의 평양을 이루게끔 합니다. 반대로 올해 슈퍼 흉년 슈퍼 흉년이래요. 슈퍼 풍년이래요. 풍년 풍년 또 이런 풍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쌀이 흔하잖아요.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또 상평창이 가동됩니다. 시중에 있는 쌀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상평창이다라는 거.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개경, 서경, 십 음목에 설치를 했고요. 의료기관으로는 동쪽과 서쪽, 수도 동쪽과 서쪽의 대빌레스, 동서, 대비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었던 거. 민들에게 약 줬던 거. 해민국.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큰 질병이 터졌다. 구제 도감. 그 다음에 갑자기 홍수가 터졌다. 구급 도감. 이 도감이라는 단어가 임시기구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잡아드렸고요. 아, 이거는 제가 정치사를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구나. 그 전민변정 도감. 그 다음에 최충원의 원래 교정도감. 여기 도감이라는 단어는 임시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풍속과 법률. 어, 없어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향도. 자, 향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딱 이거 하나만 쓰시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향도는 뭐냐? 불교향을 피우는 물이에요. 이 향도는 뭐냐면 불교향을 피우는 물입니다. 불교통아리에요. 불교통아리. 무리도. 불교향을 피우는 불교통아리입니다. 그러면 불교통아리가 뭐라 할까요? 당연히 초기에 초기에는 당연히 마을 동네에 타비나 절을 만든대요. 향도가 발동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러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일 불교와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갑니다. 그게 향도예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가 딱 되면 불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동네 공동신앙 조직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제사를 치르고 관 또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요 어이요 간호를 쳐내고 막 가잖아요. 그럴 때 향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두레로 바뀝니다. 그런데 향도가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향 활동이에요. 매향 활동 이 활동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향 활동이 뭐냐 자 일단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을 다 줘버려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은 향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매향 활동 빼고 설명을 다 줘요. 정답 뭘까요? 다음 같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매향 활동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매향 활동이 뭡니까? 선생님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매향비라는 비석인데요. 자 요 땅에다가 요렇게 나무를 묻는 거예요. 향 향이 나는 향나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땅 위에다가 지금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석에 여러분들 소망을 쓰는 거예요. 소망을 소원을 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미륵부처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궁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미륵부처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 번 등장을 해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58억만 년 만에 7천만 년 만에 등장하는 이 미륵부처님은 등장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근데 소원을 들어주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매향비입니다. 향나무를 묶어요. 여기 비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오우 스멜 오우 스멜 58억만 년 만에 왔더니 오우 스멜 좋은 냄새 오우 왔더니 비석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뭘까요? 한능검 합격 오우 한능검 합격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의 소망은 뭘까요? 저의 소망은 벌써 제가 인강을 찍은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저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한국사 강의 1등이 원래 목표였어요. 접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꿈을 또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또 1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사 1등 강사 되는 것보다 로또 1등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매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우 스멜 오우 동진 일로또 1등 아우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매양활동이에요. 요게 매양활동. 그래서 요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요 비서까지 주고 매양활동 설명을 막 적어놔요. 그래놓고 향도 찾으면 정답이겠죠. 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삼가 지휘인데요. 자, 요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게 되면 아, 그래요. 또 고려시대 여성이 돼야 돼요. 오오, 오오. 그리고 또 원래 아, 원래 이걸 또 끼우고 싶은데 이게 마이크를 쓸려서 못합니다. 맞죠? 제가 또 구매한 또 슈퍼 아이템인데요. 넘나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아는 고려의 여성의 지휘는 조선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여성의 지휘는 성리학이 자리 탁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 제사는 누가 지내요? 무조건. 지금 또 남자가 지내잖아요. 여자들은 뒤에서 전망 꼴을 뿐입니다. 이게 성리학이 자리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조선시대가 틀면 저의 와이프 서련이 어떻게 제가 과로서로 죽어버린 거예요. 애들 위해서 열강하다가 그럼 나의 와이프 서련이 동진 씨 보고 싶어요, 동진 씨 아하 그리고 어떻게 서련은 너무나 예쁩니다. 또 다른 남자가 사랑해요 재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선시대 같으면 희대의 쓰레기 여자라고 욕을 먹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제일 좋은 게 뭐냐 통진 씨를 따라가겠어요 은장도 아하 자결을 하게 되면 장하다 서련 연령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성리학이 자리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옛날 70년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밥을 옹 대가족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한 밥상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갑자기 밥상을 막 엎어버려요. 우리 남자랑 여자랑 밥을 같이 먹는데 이게 전부 다 언제다? 조선 중기부터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가볼게요. 고려시대 가면 일단 특징이 뭐가 있냐면 상속이 일단 엠빵이에요. 상속이 엠빵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재산을 무조건 든등하게 분배를 해요. 근데 봐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제가 또 집안에 장남의 장손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제 동생 혁이가 있지만 제가 마음만 막으면요. 재산 1도 안 주고 제가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 이때부터인데 여기는 아니에요. 엠빵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첫째 아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고 아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 중기부터는 무조건 재산은 장자가 지내는 거예요. 장자 몰빵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야, 남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양자 제도를 들리는 거예요. 고려는 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엠빵이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그냥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매나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유은행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남녀 차별이 없었고요. 호적에도 태어난 순대로 적어요. 조선시대 같으면요. 첫째가 딸이다. 족고에 안 써줍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출가 외임. 여자는 결혼하면 이제 남인 거예요. 왜? 시월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고려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 집에 처가 생활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어려운 단어로 풍계 남기여가온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외가도 차별하지 않으니까 음서 혜택이 당연히 외손자한테도 같겠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서련 어머나 동진 씨 동진 씨는 얼굴이 꾸졌지만 마음이 비단결이라 결혼했는데 마음도 꾸졌네요. 꺼지삼 이혼했어요. 재혼을 합니다.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차별이 없어요. 조선시대는 만약에 서련이 재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죽을 때까지 과거 시험을 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쉽게 나와요. 여기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아 내가 죽으면 돼 자식들에게 재산을 냉방해라.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지도로 오른 것은 또는 집 주인이 여자인 거예요. 호주 여자입니다. 맞죠? 이런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강한 걸 주고 물어본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의 지위가 강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빠규라는 인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원간석기 때 왕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하들아 혹시 건의사항이 있니? 빠규라는 신하가 손을 댑니다. 천하 신 바규 아래옵니다. 어 바규 천하 우리 고려는 일부 일초제 한 명의 남편에 한 명의 부인 이건 아닙니다. 일부 다초제 한 명의 남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제도로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의 심장과 왕의 심장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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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지? 여러 명의 부인? 어 괜찮은데? 어 딱 서로 눈치면 보고 있어요. 누가 좀 더 건의를 하면은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진장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넘나 아깝다 바규 넘나 급진적이다.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해산을 해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요 해산을 시키자 다들 신하들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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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바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일부 다초제 주장했잖아 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나는 반대했죠. 알라빙 자기밖에 없죠. 알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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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적 있잖아요. 엄마 이거 아빠한테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아빠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빠 아빠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나와 둘만의 비밀이야?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방금 그 했던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화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자 다음 날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유가 이렇게 개경의 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웬 할머니가 저 새끼다. 제어놈이 일부 다초제를 주장한 박유다. 박유 그러자 어떻게 해? 동네에 있는 아낙니들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돌을 줍습니다. 그리고 다 집어던져요. 그게 바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려의 여성의 지위가 강했다라는 거 사실은 그걸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장을 했냐면 원간석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녀로 여자들이 너무 많이 끌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의를 했지만 그래요. 당시 분위기상 어린 방프렁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끝났고요. 이제 문화로 갑니다. 유학입니다. 유학 같은 경우는 했던 건 복습이죠. 태조왕건 때 육두풍 기여 광종 때 과거지 실실했고 그 안에 유학을 강조하는 제술과 명령과가 있었잖아요.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 자체가 유교 정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기 발달했고 중기 때 더 발달 안 하다가 최충 김부식인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신들이 권력을 짓고 나면서 공부 안 합니다. 유학은 세태했다라는 거 큰 틀에서 그리고 유학이 발달했는데 여기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이 성리학의 사회인데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인물이 신유학 유학이 새로운 형태의 신유학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성리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다라는 거 이걸 왜 강조하냐 안향 사진이 나와요. 사람 이름 적혀있습니다. 신유학을 가지고 왔대요. 신유학을 밑줄 꺼버립니다. 다음 학문의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이 뭘까요? 신신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기 신신 사대부고요. 그 다음에 이재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는 심화를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는데요. 심화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사실 외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재연이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기억나세요? 원간석기 때 충성왕이 만들었던 학문연구소였던 만검단 중국 베이징이 있었던 여기에 충성왕을 따라서 갔다가 여기서 성리학 공부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심화 발달시켜서 국내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옹패설 역옹패설 또는 사락이라는 책을 지었던 게 바로 이재연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벨에서 사실 모르셔도 되긴 해요. 근데 만군당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또 판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할 건데요. 자, 고려는 학교가 뭐가 있었어요? 고려 기육기육기육기육 고려 국장암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맞죠? 국장암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학교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채충이란 인물을 좀 보셔야 돼요. 문벌기족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여기가 언제냐면 문벌기족이요. 채충이란 아저씨가 누구냐면 과거 출제위원이에요. 30년 가까이 과거만 출제하신 베테랑입니다. 이분이 이제 관직에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학교를 차린 거예요. 그럼 광고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수능 출제위원 과거 출제위원 베테랑 경력 수십 년 믿고 오십시오.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해요. 그때 만든 학교가 구제학당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이름으로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1회 졸업생이 대박이에요. 진짜 다 합격해버려요. 과거 시험에 대박이 터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또 특징이 있죠. 뭡니까? 대박이 나면요. 다 따라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출제위원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 이후에 개경에 총 12개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사학 12도가 융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거 설명 다 줘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다음 같은 사건의 결과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역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봐요. 지금 공교육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교육이 또 빵빵하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이 망가지고 사교육은 강해지는 거. 이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뭘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의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지금도 학생이 있긴 하겠지만요. 보통은 EBS 연계교제를 아실 거예요. 맞죠? EBS에서 연계교제를 시키면서 사교육을 짓누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왜? 저도 고등부 인강사이트에서 강의를 해서 알잖아요. 아무리 EBS 연계교제를 해도 많은 학생들이 재수업을 들어줘요. 왜 들어줄까요? 일단 강의력이 좀 됩니다. 맞죠?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보다 강의를 잘한다 싶으면 학생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냉정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강의를 못한다? 재수업 들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재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강의 들어주시면 아시잖아요. 문제 다 찍어주시잖아요. 다 찍어주잖아요. 제가. 절대 안 벗어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게 10회분의 문제를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치러진 20회분 문제를 다 분석해서 다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벗어나겠죠. 실제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고등부 인강사이트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가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된 이래로 수능 문제 그리고 제 문제풀이 강좌에 있는 문제랑 크로스 비교시킨 게 있어요. 적중률 100%예요. 구라가 아니고 100%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국가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딴 인강 사이트에서 나한테 소송을 걸어요. 거짓말 친다고. 맞죠? 100% 적중입니다. 근데 왜 유명하지가 않냐. 그래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도 모릅니다. 소수만의 학생들만 알고 있는 그들만이 찾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강사 은동진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돌아가서 제자랑 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관악이 세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악 지능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오면 관악이 세태하였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문장에 또 줘버려요. 관악 세태 미출 겁니다. 다음 같은 사건을 관악 세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여기까지가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숙종이 제발 공립학교로 오세요. 책 줄게요. 책 주는 거예요. 소적보. 그 다음에 또 구제학당을 벤치마킹해서 칠제를 설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들 음악이랑 미술도 배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수능에 나와요? 안 나오죠? 제가 재수를 망해봐서 알아요.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정말 온리 수능에 나오는 것만 가르켜요. 맞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러니 여기 또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벤치마킹 따라가는 거예요. 양형구. 오면 장학금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왜? 장학금 아무리 주면 뭐하는데 합격을 못하는데 맞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과 보문각은 에듀윌 교재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선지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경사육학. 칠제를 더 업그레이드 더 압축시킨 게 경사육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면 또 정답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공민왕은 그 이후의 일이고요. 공민왕 기억나세요? 신진사대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균관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 시비목에 뭐 유학경전을 마스터한 경학박사를 보냈다. 이런 것들은 성종 때 일이었는데 뭐 아 그냥 그렇군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의 편찬이에요. 고려왕조실록, 칠대실록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요. 바쁘지만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둘이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일단 삼국사기는 누가 썼어요? 아 이런 부식부식덩어리 아 이런 부식부식덩어리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엉덩이영. 당군 신화가 엉덩이영. 김부식은 누굽니까? 바로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아저씨잖아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었던 인종이 다 겪고 나서 김부식에게 역사책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쓴 게 삼국사기 이 책은 현존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의 백제, 신라의 역사는 싹 다 이 책을 기반으로 쓰여진 겁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정통있는 양식으로 쓰여진 기전체 양식이다라는 거 정말 정통있는 건 아니고요. 왕의 명을 받아서 정통있는 양식 봉기와 열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왕의 역사 김유신 같은 위인전으로 구성된 게 바로 기전체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 딱 주고 삼국사기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또는 좀 더 크게 나오면 이 책 주고 다음 책이 편창했던 시기에 문화로 오른 것은 했을 때 고려시대 문화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요. 응응 이런 스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간섭기 때 쓰여져요. 시기가 거의 반템포가 아니고 거의 한 템포 늦죠. 이런 스님은 단군신화를 씁니다. 맞죠?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실어넣은 책이 바로 삼국유사다라는 거 고조선 강의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쓰시다 보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야사 민담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하다 그래서 뭐 기편 이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사로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단군신화가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시험에 남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가나라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는 삼국유사와 제왕홍기를 따로 묶어요. 자 제왕홍기는 또 뭐냐면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자 책이 두 권이에요. 중국의 황제편 우리의 왕편 중국의 황제와 우리의 왕을 크로스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책들이 나올까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저 적보다는 몽골 어랑크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적보다 없는 새끼와는 우리는 클라스가 다르다. 이것 봐라. 당군 할배로부터 내려왔는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흔히 말하는 국봉이 차오르지 않나요?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와 제왕홍기의 글에서 당군신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 당군신화가 들어갔다. 둘의 공통점 원간습계 쓰여졌다. 둘의 공통점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지시켰다. 그리고 그 외에 해동고승점 바다 동쪽에 있는 뛰어난 승려들 위인정기 이것도 자주정신을 고지시키는 거죠. 저 몽골간 우린 클라스가 다르다. 이런 뛰어난 승려들이 있었던 나라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동명왕편 고주몽 위인정기입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고구려의 일대왕 고주몽 이렇게 뛰어난 훌륭한 인물의 후손이다라는 거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지시켰다라는 거 그러면 이 책들이 편찬된 배경은 뭐예요? 몽골원의 침입이죠. 맞죠?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PPT로 다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요. 자 삼국사기 현존 최고 역사소 유교적 합리주의사강 기전체 김부식이 개경파잖아요. 신라 계승기식이고 여기는 민족적 자주의식인데 해동, 고승전, 삼국유사, 제왕, 운기 동명왕편 네 개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맞죠? 쓰여진 시기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 운기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당군신하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 사략은 이재연 역옹패설가 맞죠? 망건당에서 공부했던 아저씨 근데 사략은 지금 현재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략적인 내용이 들어갔겠지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맞죠?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요. 기이편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기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삼국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뭡니까? 옛날 옛적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맞죠? 그 내용 들어간 거잖아요. 야사 내용이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동에 따라 한 천지가 있고 중국과 구분된대요. 뭐예요? 중국의 왕항제도 있지만 우리의 왕도 이렇게 뛰어난 왕이 있었다. 딱 제왕운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줬을 때 해당되는 책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또 하 이런 책들 맞죠? 이런 책들 하 이런 책들 아까 원래 과거제 할 때 원래 썼어야 된 건데 이게 이제야 써야 되겠다.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또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과거제 키트입니다. 과거제 키트 보시면 이렇게 과거제 키트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과거시험 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전개로 가볼게요.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로 가시게 되면은 훈료 10조에 따르면은 불교를 숭상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연등해 팔간해 팔간해는 불교 행사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여러 뭐 용신 산악신을 모시는 행사이기도 해요. 이런 거대한 행사 그 다음에 연등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부처님이 오셨나 보게 되면 우리 길을 가게 되면 불교를 안 믿더러 이렇게 연등이 달려있잖아요. 맞죠? 그 연등해 보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소망을 써서 연등해 이렇게 다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게 연등해입니다. 이런 행사 그 다음에 광종 때는 승가가 있었죠. 무가 대신에 그 다음 뛰어난 승려들에게는 국사 왕사 제도라고 해서 나라의 큰 스승 왕의 스승이라고 해서 이런 칭호를 주면서 조언을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광종 때 균녀의 화엄정이 성행했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유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일시 중지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의천입니다. 자 제가 기억나세요? 시험에 나오는 승려는 딱 5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3명 배웠습니다. 원료 의상 해초 통일신라 시대 때 승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의천과 진울이 있습니다. 이 의천과 진울 스토리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의천과 진울을 잡으려면 불교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맞죠? 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달렸습니다. 마음이 안식을 좀 할게요. 시간이 너무 좁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또 오버가 됐어요. 보니까 40분이 오버가 됐네요.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의천과 진울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기 빨리 판서로 잡아볼게요. 아무래도 저기 말로 가는 게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중요하니까요. 판서가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더 좋기 때문에 자 일단 의천과 진울은 서로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릅니다. 살아온 시기가 달라요. 의천스님은 문벌기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님이시고요. 진울 같은 경우는 무신집권기 때 스님입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의천과 진울이 있던 시기에도 고려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신라하대 때 손종이란 종파가 크게 유행을 했었고 교종이란 종파가 있었습니다. 둘이 대립을 했는데 이게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의천과 진울수림의 공통점이 뭐냐 교종과 성종을 두 스님 다 어떻게든 한번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통합운동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둘의 차이가 뭐냐 의천스님은 의천천천천천천천 정말 하늘같은 남자예요. 프린스 왕자입니다. 잘생겼어요? 음 진짜 왕자예요. 아빠가 왕 친형이 왕입니다. 그런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송나라로 유학을 가요. 가서 뭘 할까요? 어? 고려 때 만들었던 처음 만든 초조하게 만든 초조 대장경 빠진 내용이 너무 많네. 송나라에서 다른 나라 대장경을 보니까 빠진 걸 쇽쇽쇽 채운다라고 해서 돌아와서 나중에 속장경 그리고 똑같은 말로 교장이라는 걸 만든 게 바로 의천입니다. 그리고 의천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송나라가 경제가 너무 발달했다. 상업이 너무 발달했다. 우리도 이래야 될 텐데 왜 얘들은 이렇게 발달했지? 아, 화폐를 잘 쓰고 있네. 우리도 화폐 유통을 하자라는 걸 건의를 해요.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숙종 때 해동통본이 사망통본이 활구 주전도검을 만들고 화폐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불교적인 내용에 주목을 할게요. 돌아오셨다라는 거는 10년 만에 돌아와요. 중국에서 뭔가를 배워서 왔겠죠. 뭘 배워서 돌아오냐? 천태학이라는 걸 배워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라의 빵빵한 지원을 받아서 국청사라는 절도 만들고요. 흥왕사라는 절을 근거지로 해서 어떻게?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중심으로 종파가 만들어지겠죠. 그 종파 이름이 의천천 의천천 떡볶이 튀김 천천이 아닙니다. 의천천 천태종이란 종파가 만들어지고요. 중국에 있던 천태종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창시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냥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둘 다 의천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의천은 본인이 교정이겠어요? 선정이겠어요? 경전신나기 보는 아저씨잖아요. 본인이 모든 교리를 마스트해야지 부처가 된다라는 교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치려고 할까요? 본인이 교정이잖아요.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고자였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맞는 말이겠죠.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교관 겸수. 볼관. 교정을 중심으로 보면서 선정까지 겸해서 수행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동하셨던 의천스님이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나라의 뛰어난 승승이라는 국사라는 칭호를 받아요. 크게 깨우쳤다. 대각국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울이에요. 진울은 거의 100년 이후입니다. 맞죠? 이 진울스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자꾸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돈 빌려주고 이 자리를 받는 고리대 놀이. 사채 놀이를 왜 하는데. 스님이 계곡물을 받으면서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이것이 부처의 진리인가. 그렇게 수행하고 깨닫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게 진울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진울스님 했던 게 뭐냐면 수선사라는 절에서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수선사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셨던 게 바로 진울이에요. 그리고 이 진울스님의 이러한 활동에 또 제자들이 크게 감동을 받겠죠. 또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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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계종 맞습니다. 그러면 진울은 여러분들이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어디, 어딜까요?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참선 필링 내가 깨우치고 느껴서 이것이 부처가 되면 부처가 되는 선종인 거예요. 본인이. 이거 보세요. 깨우치자는 글씨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통합운동을 하려고 할까요? 반대겠죠. 본인이 선종이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하 이리와 우쯔쯔쯔쯔쯔.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게 바로 진울입니다. 이게 진울이에요. 그리고 진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바로 정해쌍수. 정신 집중해서 교종까지 한 쌍으로 수행해라. 정신 집중하고 지혜롭게는 불교 경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선하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선종 중심이죠. 그 다음에 또 돈 오 점수. 점점 점점 점수 쌓듯이 점진적으로 수행해라. 깨달을 오. 깨달음은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까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 문제 이거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봐서 알잖아요. 수포자인 농진이. 안 풀려요. 그리고 수학을 놔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깨닫는 건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까먹을 수가 있죠. 점진적으로 수행해라. 돈 오 점수. 진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진울 수임도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국사. 무슨 국사? 보조국사라는 칭호를 얻으셨다라는 거. 시험에 이걸 가나라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한 명을 던져놓고 몇 개 업적 던져놓고 다음 인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해동천태종 흥앙사 근거지 그다음에 교강겸수, 속장경, 화폐교통건이 그다음에 끝났네요. 그리고 진울입니다. 진울은 수선사, 신앙결사운동, 송강서를 또 중심으로 했고요. 전해상수, 도노점수. 그다음에 요새는 천태종 계열에서도 신앙결사운동이 일어나요. 워낙 불교가 타락하니까.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오답 선지로 들어갑니다. 해심은 진울의 제자예요. 이름부터 선종띠 가잖아요. 지혜롭고 마음이 깊은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아니면 도죠? 스님을 죽이거나 스승을 또는 아니면 스승님을 뛰어넘거나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알고 봤더니 유교와 불교가 같더라. 스승님은 교정과 선종을 합치려고 했다면 제자는 유교와 불교가 같더라. 유불일취소를 주장합니다.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신 게 해심스님이에요. 끝났습니다. 여기도 해심과 요새는 오답 선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장경. 초조하게 만든 초조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빠진 내용이 너무 많네. 의천스님이 쏙쏙쏙 채우는 속장경 이꼬르 교장. 빠진 걸 채우기 위해서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심편재정교장총록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초조대장경 파이어 다 불탑니다. 그러면서 3차 진입 때 최우가 대장도감을 만들어서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지금은 해인사이 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이거 만들어진 배경이 뭡니까? 몽골의 친입의 배경. 찾으면 정답. 그리고 도교 풍수지리설 도교 제끼고요.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던 큰 운동이 있죠. 뭡니까?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사천대역법. 그냥 그런 게 있군요.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이거. 향약구급방이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처방전이구나. 향촌 사유의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구급환자를 구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 향약집성방이랑 구분해야 돼요. 이거 조선시대가 다시 한 번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고려다라는 거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문화사 문제로요. 자, 고려는 금속활자가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죠. 금속활자로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종이가 찍어서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 건데 지금 기록상으로 슬프게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존 남아있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금속활자로 찍었다라는 책이 상정고급예문입니다. 1, 2, 3, 4년에 만든. 이 설명 나오고 상정고급예문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직지심치의 요절이다라는 거. 청주의 흥덕사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설명 들어갔을 때 직지심치의 요절 찾으면 정답이고요. 이거 두 개 다 줬을 때 다한가 같은 거를 제작하였던 나라의 문화로 오른 것을 했을 때 고려시대 문화를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전쟁 때 얘기를 했었죠. 멋 좀 해보려고 하면 외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올 때 채무선이 중국으로부터 화약과 화포 만드는 걸 배워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만들어서 어디서? 진포. 진포에서 큰 승리를 얻었던 진포대첩. 했던 내용입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주심포 양식. 그 다음 배울림 기둥인데요. 자, 여기는 주심포 양식과 배울림 기둥이 원풀원이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이 지금 현전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의 열애자상이 있고요. 이 부석사는 예전에 배웠던 의상스님이 만든 창건한 절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이 이런 건물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먼저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잡을 거예요. 자, 기둥주. 기둥 하나의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 중심의 공포가. 공포는 뭐냐. 지붕과 기둥 사이의 여기를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둥에 하나의 공포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툭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를 뽕뽕하게 흘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버지 배를 보시면 되죠. 저희 아버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이렇게 딱 들으셔서 배가 엄청나게 뽕냥하세요.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소리가 납니다. 두둥둥둥둥둥둥둥둥. 맞죠? 배를 흘린 배울림 기둥 양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려 초기 때 건축 양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러한 건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건축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은 다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은 뭐냐면 우리 앞에 보면 기둥 하나에 있는 게 주심포라면 다포는 그냥 많은 거예요. 기둥이 없어도 그냥 공포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없어도 공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배울림을 안 해도 안정적인 거예요. 맞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포 양식은 고려 후기 때 유행했고 대표적으로 응징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옛날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주심포 양식 딱 줬을 때 이거 고려 초기를 물어보는 거고 고려 초기 내용을 찾아야 되고요. 여기 후기를 딱 그런 다포 양식을 설명했을 때는 고려 후기의 역사 내용을 찾으면 또 정답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탑약식인 병천입니다. 여기는 이 탑만 기억하세요. 우리 올림픽 열었던 평창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라는 절에 가시면 팔각형 모양입니다. 팔각 9층 석탑이에요. 팔각 9층 석탑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고려 초기에 있었던 나라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앞에 봤던 9층이 어려울까요? 10층이 어려울까요? 10층이 만들기 더 어렵겠죠. 이게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당시 불교에서는 라마교라는 종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예요. 보시면 불교 종교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치형 모양이 나오는 게 당시 라마교의 특징이에요. 탑 중에 이걸 만들었고 이게 그대로 조선으로 개성돼서 세조대 10 10 원각 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집니다. 모양이 거의 똑같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운전하면 두 개가 같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해내요. 맞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나 아까 봤던 평정사 월정사 9층 석탑은 팔각 9층 석탑은 설명 주고 사진에서 유물 사진을 찾게끔 또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고려 후기였고 그리고 앞에는 고려 초기였고 이 탑을 주고 다음 같은 탑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원간석기 때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불상입니다.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아름다운 지명이 있습니다. 뭐?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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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갔다 왔어요. 전 갔다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논산 안 갈 거예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논산에 있어요. 바로 논산 관촉사 속조 미륵 보살 입상이에요. 서 있잖아요. 맞죠? 보시면 정말 큰 거대한 규모의 불상입니다. 고려 초기의 불상이에요. 호족이 돈을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레고예요. 레고 따로따로 만들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근데 이게 왜 호족이 지원을 했냐 그리고 얼굴을 봐요. 전부 다 고려 초기 불상인데 얼굴이요. 뭔가 좀 우리가 아는 그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맞죠? 왜 이러냐 제가 대국에 제일 잘 가는 호족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내 돈 밀어놓고 이거 불상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 얼굴이에요. 지방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이 특학이. 불균력 맞죠?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논산이다라는 거 그리고 광주 충공리 철불 부석사 소조 아미파 열애자상 이게 부석사라는 거 부석사 무량수전 배열림기둥 주심포 양시 그 다음에 부석사 누가 예전에 의상스님이 창건한 절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광청자 자 삼광청자는 정말 아름다운 비치색이 있고 중국에서도 극찬했던 도자기입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삼광청자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다가 멋 좀 해보려고 하면 몽골이 쳐들어오고 멋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외구가 쳐들어오면서 삼광청자 만드는 기법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분청사기다라는 거 청자 틀에다가 얼굴에 분칠을 한 듯한 이런 분청사기가 등장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예로는 청동은입사 그 다음에 나전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고르시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공민왕이 그렸다라는 거 추정되는 천산대렵도 그 다음에 해어의 수월가능도 자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의 오답 그림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시대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넘나 힘들었어요. 맞죠? 시간이 그렇지만 넘나 오바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시대에는 조선시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